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해피홈에서 나온 구급함 제품들이에요. 먼저 유한양행 해피홈 클리어 키트인데요. 구성으로 키트 틴케이스, 여드름 압출기, 면봉 40개, 멸균 스파패치 30매, 알코올수압 40매가 알차게 들어있어요. 킨케이스에는 유한양행 해피홈 클리어 키트 사용방법이 들어있는데요. 요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텐데, 그런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 클리어 키트에요. 다양한 구성품이 키트 하나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면 트러블 케어 끝! 멸균 스파패치로 더 위생적이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트러블 패치랍니다. 트러블이 난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해주고, 멸균 스파패치에 붙여주면 안심이겠죠? 순면면봉도 이렇게 낱개로 개별 표장이 되어있어 위생적이에요. 여드름 압출기가 별도로 들어있는데요. 양쪽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크기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구요. 다음은 유한양행 해피홈 아웃도어용 구급함 개봉해볼게요. 아웃도어용 구급함은 가정용 구급함에 비해 컴팩트한 사이즈이면서 가벼운 무게로 야외에서의 휴대가 용이한 것이 특징인데요. 방수 재질로 제작되어 내용물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연결고리가 있어 배낭 등의 아웃도어용 가방에 연결이 가능해요. 구급함 안에 있는 걸 모두 꺼내보니, 아쿠아 밴드, 알코올 수압, 천력분대, 외상패드, 응급보원포, 응급아이스팩, 그리고 천둥 호루라기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좋아 산행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산행전에 챙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해피홈 메디큐어 가정용 구급함 개봉해볼게요. 태피홈 메디큐어 가정용 구급함에는 가벼운 상처와 응급처치용이 구성으로 들어있는데요. 빨간색의 단단한 커버로 내용물이 눌릴 염려를 낮췄어요. 그리고 내부는 메쉬 소재 포켓으로 편리하고 안정성 있는 수납이 가능하고요. 탄력분대, 응급아이스팩, 응급보원포, 붕대가위, 응급처치 가이드북, 멸근밴드, 아쿠아 밴드 중형,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알코올 수압, 샌델라, 더마연고, 펜셋까지 정말 꼭 필요한 구성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은 가정집에서 기본적으로 구급함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해피홈 메디큐어 가정용 구급함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